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6월 21일 자 수익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50만 4360원 누적 수익 847만 2300원 수익률 잠깐만요 수익률은 282% 네요 어 오늘 제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매매를 일찍 마감 했습니다 자 잠깐 복귀해 보자면요 자 1봉상 42.94달러 라인 지키려고 노력을 좀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 노후나 위에 44달러 정도는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어 오늘 방송 오픈했을 때는 30분 봉상에 어 20일 정도는 뚫은 걸로 제가 확인 했었구요 위에 61 라인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44.70 라인 그리고 이게 정고점 라인인 43.60 라인이 저항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서 어 상당히 좀 관망을 하다가 자 5분봉 위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5분봉과 1분봉 다 추세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손절할 각오하고 제 기준대로 밑에 2평선 다 깔아 놓고 상승하는 이 부위에서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세선 꺼놓은 이 상단 그리고 어 길게 보시면 여기 부위에서 시작했던 어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이 추세선 상단에 가서 좀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어 제가 강하게 오늘 매매 안했고 관망 위주로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추세선 꺼놓고 이렇게 한 부분 보시면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뚫는 듯 해도 여기 위에 가니까 추세선 상단이거든요 중심에서 매수해 가지고 상단까지 목표치 찾는게 기본입니다 여기 가니까 희한하게 자꾸 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거 하나 참고해보시면 진짜 좋거든요 추세선 어떻게 끄느냐 하면요 이렇게 저점 여기 저점 이렇게 쭉 끄고요 이런 상승 추세죠 단기적으로 왜 중간에 끄느냐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요 윗꼬리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정도에 놓는게 좋다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끄었고요 자 나란한 각도로 여기 위치했던 고점라인 여기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추세대를 형성 하면서 갈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끄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맞죠 여러분들 곱게 한번 해보시고 맞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되는거에요 아니다 싶으시면 안하시면 되는거구요 또 여기는 왜 끄느냐 하면 여기서 또 보면 여기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위에 이 채널 위에서 놓을 수 있다 주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인 43.70 라인 뚫는 듯하나 지금 자꾸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는 들어갈 필요 없겠죠 자 시간도 뭐 지금 10시이기 때문에 오늘 11시 반에 지표 발표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벌어놓은 것도 토하기 때문에 지키는 매매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제 방송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 구독 안 누르신 분이라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 뵙기로 하죠 바이바이 pra이바이 알람스 그 주사를